AWS에서 EC2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이미지, 인스턴스의 유형, 키페어, 보안그룹, 네트워크 설정과 같은 정보를 세팅해 주는 거 귀찮지 않으셨나요? 런치 템플릿, 한국어로는 시작 템플릿을 이용하면 EC2 인스턴스를 위한 설정을 미리 해두었다가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마다 클릭 두 번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EC2 런치 템플릿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EC2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C2가 무엇인지, EC2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14분밖에 되지 않는 EC2 기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C2 시작 템플릿 기능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에 필요한 작업들을 한 다음에 걔를 이미지로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우리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시다. 인스턴스로 들어가서요. 저는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Ubuntu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는 적당한 것을 선택을 하고요. 스토리지도 대충 하고 태그, 그리고 보안 그룹을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웹 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80번 포트인 HTTP를 개방을 한 보안 그룹을 생성했습니다. 검토 및 시작을 하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키페어를 선택해서 이 인스턴스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고요. 인스턴스에 연결을 해서 저기에다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하고요. 인스턴스에 접속했습니다. 여기에서 sudo apt update 하고 업데이트가 끝나면 sudo apt install apache2 해서 apache2 웹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잘 끝났고요. 이 인스턴스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의 ip 주소로 접속했을 때 아파치가 잘 설치되었다라는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버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또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해놓고 이걸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미지로 만들어 봅시다. 인스턴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및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앱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my web server라는 이미지 이름을 정했고요. 나머지는 별거 별로 세팅을 받고 있을 게 없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저는 이미지 생성이 끝났고요. AMI 메뉴로 들어가면 MyWebServer라고 하는 이미지가 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 템플릿을 만들 겁니다. 시작 템플릿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템플릿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MyWebServerTemplate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다면 여기 있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이 꼭 입력해야 되는 정보에 대한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사용할 이미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때 저는 MyWebServer라고 하는 이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사용할 인스턴스를 지정합니다. 저는 T2nano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인 키페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네트워크 설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할 만한 부분이 여기 보안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보안그룹이 있다면 그 보안그룹을 미리 만들어놨다가 그 보안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저는 아까 인스턴스 생성할 때 이런 이름의 보안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이 보안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80번 포트가 개방되어 있는 보안그룹입니다. 여기에서 보안그룹을 13번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설정들도 필요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템플릿 생성을 하면 템플릿이 생성이 되고요. 시작 템플릿 보기로 들어가면 이쪽 사이드바에 있는 시작 템플릿 메뉴거든요. 거기에 지금 제가 생성한 마이 웹 서버 템플릿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템플릿으로 뭘 하냐. 저렇게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 따라서 아주 쉽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클릭하고 저 선택한 템플릿으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템플릿으로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템플릿에서 지정해 놨던 디폴트 값들이 쭉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바꾸시면 되고 바꿀 것이 없다면 템플릿으로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이 인스턴스의 어떤 설정이 있다면 이 시작 템플릿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굉장히 간편하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작 템플릿 좋죠? 이제 여러분이 시작 템플릿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훗날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도 이용됩니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어진다면 지식지도 서말에서 이 수업의 후속 수업을 찾아보세요.